나는 둘이 뛰겠는데? 그것도 은근 잘 안 뛰어 앞에 킬 어 분명히 있어 이거 듀어야 분명히 있을까 적격인데? 루팅하고 태운다 심지어 리퀴드 밤이라 불도 안 꺼진 루키아 여기 사람 있다 요 안에 안에 덫 걸렸어 들어간다 들어간다고? 어 이쪽으로부터 여 옆으로 뒤로 가야겠는데 일단 저쪽에 사람 있었거든? 여기로부터 일단 어 여기 사람 있었거든 조심 아까 내가 총쌌했는데 어? 띠는 소리 안 들렸어? 들렸어 어? 뭐야 띠는 소리 안 들렸어 어? 뭐야 띠는 소리 안 들렸어 어? 뭐야 희망 으으음 힐 하우 윽 윽 윽 윽 힐 완료 윌로오딩 도망간다 도망간다 갓 원 마더파크 아 이 새끼 죽여야겠다 괜히 죽여야겠어 아? ㅅㅂ 잡았어 잡았어 살려줄게 여보 어나더 놈들 조심해야겠어 살린다 살리는 중 여기 옆에 구상이 세이브 와 얘 석궁 석궁이야 잡어 잘했어 아비도 빨갛고 맨 바로 멘트 앞에 왔다 온다 됐다 잡았다 빨리 살릴게 뒤에 봐줘라 바로 자 어? 그거 죽었는데? 어 바로 뒤에 봐 무시해 우리 팀 아니야 어차피 알바 넣어야 알바 넣어서 킬 완료 재장전한다 킬 잡았어 하나 더 자 킬 봐 킬 킬 먼저 가세요. 다 왔어요. 위에 한 번 펜.. 슬랩 챗. 빼요. 뒤로 빼요, 뒤로 빼요. 자, 장전. 슬바. 오케이. 덫 걸었어요, 덫. 시바 이게 안 맞아? 다이너마이트 안쪽이라. 대장전. 아, 안 맞았어. 대장전. 대장전. 좀 뒤로 빼요. 이거 자리 안 좋다. 아, 이게 안 맞아. 장전. 한 대 맞춰. 대장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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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너마 잡고. 탄박스 하나 드림? 아, 내가 깔아야겠구나. 여기 탄박스. 위에. 여기 타력이다. 대장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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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맞냐? 대장전. 손 좀 이따, 리로디 퀵 칼 잘 가라 잡았으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플래처 뭔가 억울하긴 하다는데 저 벅샷이면 그냥 잡고 끝났는데 아니 쐈는데 총알 얘한테 맡겨가지고 아 방탄이잖아요 뭐 못 신나가 아 얘 떡대 짧은거였네 다행이다 그래서야 살았구나 아 이거 제 떡대 들고 간거네요 얘 아 그래요? 총 하나 어디간거지? 왔다 아이 씨 큰일났네 몰라반이 왔는데? 히트해본거 같은데요? 바로와요 어퍼컷 드세요 어퍼컷 아 아 나 스톤 줘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tem 아 아 아 아 아 루트박스 같은거 없나? 루트박스 같은거 없나? 다시 살려서 킬 얘 네크로 있어요 얘 봐요 시체봐줘 이거 못살리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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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빌게요 그냥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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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빼 빼 빼 빼 빼내 줘 빼내 줘 오오 부산없어요? 나 힐좀 빨리 아 여깄다 힐으로 2층으로 와요 그냥 2층에 안전하다 1층에 새끼 티밍 티밍 확실한다 에 100% 티밍 어우 시바 뭐야 어디에 쏘는거야 여기 한놈 저 힐 가능? 오케이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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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